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대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영입니다. 저는 대만영의 슈퍼링봉입니다. DJ 스낵입니다. 아이언입니다. 저는 대만영의 마블제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영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름을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 부천에 살고 있던 저랑 슈퍼링봉이랑 겸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가고 있는데 롱협이 보이는 거예요. 봤는데 롱협의 이름 솔직히 쿨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알아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동조합 괜찮은데 그래서 대남조사기 때문에 호동조합 그래서 대만영이 없었잖아요. 저랑 마블제이 슈퍼링봉이 그리고 겸이 겸이랑 지금 랩몬스터 랩몬스터는 지금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연습하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상톡 데뷔하기 전부터 대단한 멤버였고 이제 자기 솔로 앨범이 5월인가 6월인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픽시와 서티도 같이 만나요? 대단한 멤버. 수업. 수업. 제 개인적인 미니앨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한 다섯 트랙에서 일곱 트랙 정도로 구성해서 진짜 진지한 모습에 트랙을 한번 선보일 예정이에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번 4월 말 통로의 젊은 엑스테리. 인상이 남는 곡들이 곡들로 구성해서 한 6번 정도? 3번 정도 밖에 안 했는데 그건 리스키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으로 얘기하는 형이에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심어 뭔가 그걸 작업한 게 조금 있으면 한 게 나올 거예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기획 중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21일에 저는 연예인 형하고 같이 EP 앨범이 나와요. 한 번 거 정말 그때까지 제가 했던 저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히 깨지실 거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도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정말요. 40번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막 거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진중하고 하여튼 앨범 나오고 있죠. 5월에 개인싱글 7월에 개인싱글 7월에 개인싱글 계속 활동할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제일 우회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회기 아니 친구들 저 머릿속에 뭔가 더럽고 시끄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형은 그거를 이제 힙합적으로 판으로 풀어내자. 그 정도면 너가 운반을 해. 마블루제이 마블루제이 11 11 11 11 12 너는 스프리머 보이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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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제이 디제이 스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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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스내치 스내치 형 강민우 형 강민우 좋아. 가, 으, 칸, 칸, 미, 누, 칸 미, 누, 칸 좀 잘 됐죠? 심어먹었죠? 저는 랩몬스터가 촬영을 못하는 거 가지고 랩몬스터가 원래 제가 랩을 안 했어요 근데 랩몬스터가 들어갈 자리였는데 일정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랩몬스터가 완전히 심어놓은 버스를 못났어요, 잘하는데 못나가지고 제가 대신했죠, 빨리 저도 심어놨어요 네, 저 잘했어요 아쉽죠, 그냥 좀 더 많은 멤버들의 랩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은 트렉스로 더 돕고 싶었고 더 퀄리틱해 만들 수 있었는데 트렉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올 밤일, 토요일, 오후 5시 대남 Texas 히스타벡 협동고 have man 현실 2 1 2 2 1 2 1 1 2 2 1 2 1 2